안녕하세요 소연수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춥네요. 이제 가을이어서 엄청 춥습니다. 아침인데 우리 고양이들이 지금 밥 달라고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연말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명. 옛날에 여덟 명이었는데 한 명은 집을 나갔고 나머지 일곱 명이 지금 일곱 마리가 밥 달라고 아침부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침이면 많이 춥습니다. 춥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컨트롤 박스는 설명이 조금 복잡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를 이야기 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쓰는 비닐하우스 개폐기 컨트롤 박스인데 특이하게 DC 220 볼트 모터입니다. 보통 저희가 비닐하우스 용으로 쓰는 모터는 이제 DC 24 볼트입니다. 24 볼트, 24 볼트인데 이건 DC 220 볼트. 이 모터가 이제 뭐 이 모터를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려면은 거의 뭐 한 20년 그 20년 전까지 가야 됩니다. 20년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4 볼트가 대중화 되기 전에 어 DC 모터가 이제 일본에서 먼저 아마 사용되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DC 110 볼트 모터가 이제 사용이 되다가 그 이제 모델을 아마 이제 제거를 했겠죠.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뭐 비슷하게 이제 이제 만들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DC 220 볼트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DC 220 볼트로 만들면은 뭐 간단한 게 좋은 건 이제 트랜스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가지 생깁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장점부터 이야기 해 드릴게요. DC 24 볼트 그냥 앞에 DC는 뺄게요. 이제 24 볼트 모터하고 220 볼트 모터하고 두 개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은 일단 220 볼트 모터가 이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전압 강화가 좋습니다. 전압 강화라고 하면은 전압 강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선이 길어졌을 때 환경적인 제약이 전선이 길어지기나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전류가 떨어지고 전압이 떨어집니다. 스타트는 220을 끊었는데 이제 전선에서 이제 본 컨트롤박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220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이제 고압이기 때문에 고압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220도 뭐 은밀히 따지면 이제 저압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 비닐하우스에서는 나름 고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24 볼트보다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전압 강화가 적어서 이제 하우스에서 멀어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모터를 뭐 10개를 달든 20개를 달든 뭐 전선이 길어지든 멀리 있던 컨트롤박스에서 멀리 있던 간에 이제 뭐 거의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안에 저희가 이제 거의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 자체가 220볼트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0볼트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트랜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고장률이 적습니다. 고장률이 적고 뭐 그런데 예 뭐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이제 전압이 높아져서 이제 좋으니까 근데 전압이 높아지면은 이제 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단점에 포함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220볼트 는 따는 그 전기 자체가 저희 뭐 220볼트 게 흔히 쓰는 전기지만 이게 이제 인체에 닿으면 상당히 위험한 전기입니다. 이게 뭐 220볼트도 재수 나쁘면 감전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 규정상 뭐 50볼트가 넘어가는 전기는 이제 뭐 사실 또 전문가가 다뤄야 되는 그런 법규도 있고 어 그리고 음 50볼트가 넘어가면은 사람의 이제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 라는 게 뭐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220볼트 인 모터를 그냥 사용하면서 이제 전선을 뭐 설비하고 이러면은 어 여러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일단은 뭐 그 위험합니다. 만약에 피복이 벗겨져서 이제 누전이 될 경우에 이제 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어 220볼트 dc 220 볼트는 여기에 부속에도 있지만 요쪽에 이제 다이오드를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오드 거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누전에 이제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전이 되면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dc 220볼트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단기가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위험합니다. 220볼트가 위험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이런거는 이제 뭐 일단 좀 전문가가 많아야 되고 공식적으로 또 이제 220이 넘어가는 50볼트가 넘어가는 걸 전문가들이 설비를 해야 되는게 이제 일반적인 법규고 하다 보니까 뭐 요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요게 한 20년 전에 뭐 단가가 삽니다. 이제 모터 자체가 모터 자체도 단가가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비가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설비가 20년 전에 설비가 한참 되다가 이제 우상 하이텍이 여기서 이제 24볼트 24볼트 모터가 나오면서 거의 뭐 이건 자체를 감추었죠. 감추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우스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 컨트롤박스를 처음 우리 기전에서 만든 컨트롤박스를 받았는데 처음에 분석을 하는데 고장이 나서 이제 사실은 이거 고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요 안에 부속이 원래 다 있었는데 이제 내구성이 약하죠. 안에 기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모터가 이제 그 220볼트 이니까 아마 감속 부분도 좀 약하고 해서 아마 부하가 좀 많이 받다 보니 아니 릴레이가 전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만 새로 바꿔도 되기는 한데 사용 모터가 워낙 많아서 지금 사용하는 모터가 최대 뭐 지금 15개 이상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안에 릴레이 넣어 가지고 도저히 뭐 나중에 또 고장이 날 거기 때문에 아예 컨트롤박스를 이렇게 서브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인이 있고 서브로 이제 그러니까 이 컨트롤박스는 여기에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 컨트롤박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컨트롤박스에 대한 뭐 에피소드는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컨트롤박스 받으시면은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하고 좀 다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채널이 1 2 3 있지 않습니까 출력입니다 출력.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주분이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이제 2번 하고 3번을 합니다. 2번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열림컴 닫힘 열림컴 닫힘이 있고 색깔이 이제 청색 그리고 갈색 까만색 청색 갈색 까만색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간에가 2채널 출력이고 3 3번째가 3채널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도 또 있습니다. 컴 신호 입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거 앞에 게 천착 라인 이제 뒤에 게 측착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땡겨 오시면 땡겨 오셔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연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 박스 하고 요 컨트롤 박스 하고 연결되는 것은 요 두 묶음이 다 입니다. 요게 다 하고 이게 다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연결해야 되는 건 여기도 이제 옛날처럼 220V 들어가고 온도 센서 옛날에 있던 거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 요쪽에도 이제 이제 메인전기 220V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래 하면 뭐 설비는 끝났고 나머지 이제 천창 이제 좌우축에 이제 옛날에 쓰시던 이제 전선 연결하시고 이제 측창 좌우도 이제 옛날에 연결하시던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강우 기능 강우가 있는데 제가 요거 컨트롤 박스를 옛날에 뜯어봤는데 그 옛날 컨트롤 박스에 강우 센서가 특이하게 이제 AC 24V를 사용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우 전원이 이제 AC 24V고 강우 신호 접점 접점 요게 이제 이제 A 접점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요 옛날에 있던 그 여기에 옛날에 연결됐던 게 아마 그대로 있었는데 요걸 그대로 옆으로 이쪽으로 여기다 그대로 붙여 주시면 옛날 강우 센서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센서는 여기 이제 강우 센서가 있으면 고온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온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컴하고 펜 있죠. 컴하고 펜. 요거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좌측에서부터 시작. 요거 요거만 사용하고 이쪽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번째.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요 두 선을 여기 고온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신호들이 전부 다 220 볼트가 이제 좀 신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게 약간 걸리는데 지금 뭐 트랜스에서 전기 자체를 빼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요게 연결하면 끝이죠. 이제 요렇게 연결하고 먼저 이렇게 함을 닫고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 자 요렇게 보면은 옛날 컨트롤 박스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녹색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죠. 이제 저번에 그때 눌러봤는데 1번은 이제 뭐 이제 스위치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이상 하죠. 이제 1번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근데 1번에 강우 기능이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됐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을 사용할게요. 2번하고 3번만 사용합니다. 1번 사용하지 않고 1번을 사용해서 뭐 세팅은 농장주분이 할 줄 아시니까 요거 패스할게요. 뭐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시간하고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온도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빨간색 넣어두고 수동을 할게요. 수동을 하고 요렇게 열림 닫힘. 요거 MC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열림 하면 첫번째 MC 요렇게 움직이고 요거 하면은 두번째 MC 요거 이제 수동 기능으로 사용할 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쪽은 세번째 꺼 세번째 꺼도 똑같이 이렇게 열림 하면 세번째 꺼 열림 닫힘. 요거 이제 측창 이제 중간에 2채널이 천창이 되겠죠. 요렇게 하고 이제 저번에 요거 뭐 있던 기능은 거의 다 옮겨놨습니다. 옛날에 있던 기능 옮겨놨고 이제 문제는 저 농장주분하고 이제 설명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우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강우 기능이 이 판넬에 원래 있었는데 이제 1번 채널이 맛이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자체가 지금 뭐 이제 사실 이거 제가 볼 때 단독형의 1개짜리나 2개짜리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농장주분이 이제 모터를 너무 많이 다셨습니다. 모터를 뭐 거의 열몇개 이상 달아버리니까 이제 컨트롤박스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하면서 아마 내부성 문제로 하여튼 안에 릴레이들이 다 망가져 버린 그런 현상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강우 기능을 이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강우 기능을 제가 이쪽에도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천창 고온 기능 천창 고온 기능은 여기 아까 센서에서 만약에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열립니다. 천창 열리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불 들어오고 이렇게 첫 번째 MCD죠. 이건 천창 강우 강우되면 이렇게 닫아버리죠. 이렇게 측창 고온 측창 고온 측창 또 이제 고온이 되면 측창이 열리고 강우되면 이렇게 닫히고 그래서 만약에 고온이 되거나 강우가 됐을 때 이제 열리는 이제 그거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온이 되더라도 뭐 천창은 열리지 마라 또는 측창은 열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이제 측창은 안 닫고 이쪽을 만약에 자동을 해 놓으면 천창만 닫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자동해 놓으면 이렇게 천창하고 측창하고 같이 닫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제 겨울이나 이런 거 되면 창을 이제 많이 못 열거나 또는 이제 바람불 때 좌측 우측을 제한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컨트롤 박스에서 개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어 가지고 둘 다 뭐 사용하면 사용함이고 예를 들면 뭐 좌측을 사용 안함으로 하면은 좌측이 움직이지 않죠. 이제 좌측은 이제 모터가 정지되고 그러니까 모터를 다 내린 상태에서 이제 좌측을 정지시켜 버리면 좌측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측을 하면은 우측을 작동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좌측 우측을 뭐 사용하지 않는 쪽을 뭐 끌 수도 있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뭐 기본적으로 사용 설명은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작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컨트롤 박스의 내구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작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된 거는 이제 DC 220V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찾기도 힘듭니다. 이게 위험하기도 위험한데 찾기도 힘든 컨트롤 박스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든 뭐 살려야 되는 이유가 생겨버렸죠. 이제 모터가 거의 뭐 한 열 몇 개가 달려 있었는데 아마 지금 보유 중인 모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전부 다 철거하고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DC 24V 모터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맞는데 이게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모터 개수가 너무 많고 모터 개수가 거의 열 몇 개가 넘어가니까 모터 값만 해도 백만원이 넘죠. 모터 백만원 넘고 컨트롤 박스를 만드는데도 이제 뭐 제가 저번에 계산하면 대략 한 백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그렇다 하면 뭐 거기다 이제 뭐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인건비 요구하고 두 번째는 그 농장주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농장이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농장이여서 이게 또 바꾸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이제 뭐 설명하다가 하다가 그러면은 조금 바꾸기에는 조금 저도 이제 뭐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컨트롤 박스를 만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약에 이 메인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도 여기다 신호만 넣으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다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DC 24V 모터입니다. 24V 모터 지금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라벨에도 크게 붙여 놨지만 DC 220V 모터입니다. DC 220V 모터니까 만약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모터를 여기에다 연결하면은 모터가 무조건 터져 버립니다. 모터가 그냥 펑 하고 나가 버리죠. 휴즈가 끊어지면 다행인데 아마 휴즈가 끊어지기 전에 아마 코일이 먼저 타버릴 겁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 모터 사용할 때 이걸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진짜 웬만하면은 추천을 안 해 드리는 그 장비입니다. 220V 상당히 위험하고 일단 비닐하우스에서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모터라는 자체가 밖에서 비를 워낙 많이 맞고 비닐하우스에서는 안전 농장주분들이 대부분 전기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좀 막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 드리는 장비인데 지금처럼 뭐 이제 모터를 전부 다 바꿀 수도 없고 장비를 바꿀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드릴 수 밖에 없는 이걸 만약에 안 만들면 이제 출혈이 너무 크고 시간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절대적으로 모터 교체하실 때 구형 모터 220V를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교체를 하시거나 또는 변경을 하셔야 된다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DC 24V 모터를 많이 교체하신다 하면 컨트롤박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문하신 농장주분께서는 꼭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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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